OK 뭐야 이 웅장한 음악 OK 나만 넣어 음.. 아.. 이 그렇게 써지는 거야.. 오 뭐야? 80인데, 80점. 60점. 강조하다, 진 줄 알았어. 내가 이긴 줄 알았어. 아, 내가 이겼다. 처음 한 거 치고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. 류은 씨. 나팔은. 저 사람. 한 장이 아닌데요. 네. 기분이 어떠신지? 좋아요. 감사합니다. 네, 그럼 여기까지. 진짜 할 줄 알아? 네. 들어오자. 들어오겠습니다. 어떻게 들어오게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언론 들어가 봐. 아, 예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빨리 빨리. 저희 둘씩 이제 제 손에 다. 저희는 동료가 되어야 해요. 형님은 회화 되어야 해요. 아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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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텐션 높게 하려고 했고 되게 아이디오도 되게 잘 나오고 해서 되게 재밌게 했었고 생각보다 쉬운 것도 있었고 생각보다 어려웠던 것도 있던 것 같습니다. 뭔가 끊기지 않아야 될 게 있어서 되게 끊기지 않기려고 되게 노력 많이 했고 오히려 재밌었던 거는 되게 실시간으로 튀어나오는 반응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되게 그런 거에 대해서 리액션이 되게 텐션도 오르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. 어? 거 않았어? 네이스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어, 야 야 옷에. 옷에. 엄마 옷에, 화장근 다. 나 옷 구경시면 안 돼. . 라이온 라이온? Fake or Fact? 이게 모든 게 아네? 또 다시 담아라, 페리!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. 빨리 치고! 페리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